안녕하세요. 하이 다이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삼송 성모내과의 오늘도 신재욱 원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편의 주제는요. 자녀에게 당뇨병을 물려주지 않는 법이라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만과 당뇨는요. 유전적으로 대물림되는 질환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녀한테 당뇨병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모 모두가 당뇨라고 해서 자녀 역시 당뇨가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는 노력하면 분명히 피할 수 있는 병이고요. 당뇨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선 당뇨의 가장 큰 적인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인슐린의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당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섭취한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표준 체중과 정상적인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한테 당뇨가 있다면 그럼 자식한테 그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당뇨병 환자일 때는 그 자녀에게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은 약 20% 정도가 되고요. 양 부모 모두 당뇨병 환자일 경우에는 약 50% 정도로 높은 유전 가능성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당뇨 환자여도 그 자녀가 소식하거나 채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표준 체중과 정상적인 체형을 유지한다면 당뇨가 발병하는 것을 언제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당뇨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습관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당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식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나 가공 육류, 내장류 등의 음식에는 다량의 동물성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맵고 짠 음식과 칼로리가 높은 술의 양을 조절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뇨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적절한 운동과 더불어 식이조절을 철저히 해야만 혈당 수치를 건강하게 조절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적정 혈당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